2주의 안무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이런 노래고 2주의 안무네요. 2주의 안무라서 그냥 천천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나뉘어가 좀 있어요. 혼자 머리카락 키가 작아 보이지? 얼마 전에 보고 20만인데? 25사람 있나요? 잘 봤니? 잘 봤니? 재밌었니? 잘 봤어. 오케이 잘 봤어. 처음부터 해볼게요. 처음부터 해볼건데 왼발 들어가면서 왼 오 왼으로 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지. 쉬어. 왼으로 해. 오케이. 왼으로 들어갈 때 왼 오 오 들어간 다음에 왼발 빨개서 포인트 찍어. 그렇지. 아고 오 라고 이렇게 명아도 아팠는데 편하게 본인이 데스쳐다가 이렇게 나가도 되고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본인이 데스쳐다가 이거 나가도 되고 돌리다가 이거 나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쳐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알았죠? 5, 6, 7, 8, 8, 1, 2 했을 때 오른다리 들어오면서 왼발을 짚을 거야. 그렇지. 8, 1, 2야. 그렇지. 8, 라고 나오는데,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라고 나온다, 그냥 편하게 그냥 바운스 한 번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한 번 더. 1, 2, 3, 3, 4, 5, 6, 7, 8, 1, 8, 다이어트. 그렇지. 오케이. 이거를 처음 두 번 할 건데, 살짝 다녀오는 거예요. 왔다? 1, 2, 3, 4, 5, 6, 7, 8, 8, 8, 8, 8, 8, 9, 9, 10. 왔으면, 왼발이 빠지면서, 체크. 가져와서, 가슴에서 오른쪽부터, 졸, 업 가져올 거야. 그렇지. 1, 2, 3, 4, 찍고 업 방자, 그렇지 우리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으로 갈 거야, OK? 단착천인 8, 1, 업 5, 6, 7, 8, 1, 업 다운, 업, 다운, 업 , 다시 한번리 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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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개 5..6..7..8 1..2..6..4..6..4 다시한번 더 다시 한 번더 5..6..7..8 1..2..7..4..5..6 6..6까지 왔어 우리가? 산이 빠이를 찍었다 찍었다 세븐 때 차례들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른발 넣고 왼발때 차례를 입고 두 손은 박수치는데 한 방짝이면 되게 빨라 아니다. 두 개 나이도 부러지지 않아도 되니깐 바로 차례만 놓고 다리가 멀리 나가면 다음 동작을 하기 힘들어요 낸간치 낸간치 맞아요 손을 오른손부터 퀵퀵 비비면서 트는 그렇지 뭔지 알죠? 풀었다가 풀었다가 탁 오케이 다시 천천히 해줄게요 8&1 나오자 5 6 7 8&1 2 3 4 5 6 7 8 다시 우리 여기 찍었다 찍으면 오른다리가 들어오자마자 1발 남아서 퀵퀵 로치 다시 여기까지 8&1 5 6 7 8&1 2 3 4 5 6 7 에잇 로치 다시 한 번 더 5 6 7 1 2 3 4 5 6 7 8 로치 엣1 왔다 그 다음에는 가슴이 업 다운 하면서 손 올라갈거야 그렇지 자연스럽게 가슴이 업 다울면서 다운 들어갈때 트위스트 되면서 손이 올라갈거야 같이 왔으면 7이 왔다 2분 같이 그렇지 아하 다시 여기까지 8&1 가봅시다 5 6 7 8&1 2 3 4 5 6 7 8 1& 바로 8&1 바로 8&1 가봅시다 5 6 7 8&1 1 2 3 4 5 6 7 8&1 그렇지 바로 차까지 갈거야 8&1 5 6 7 8&1 2 3 4 5 6 그 상태로 우리가 손이 왔어 손이 온 상태로 자세형으로 봐주세요 손을 1로 만들거야 그렇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1 1로 만들거야 오케이 약간 뭐랄까 하 다수기 형들 하 약간 이런 느낌 하 다꼴릴거야 약간 원동력 같은거 여기서 여기서 다시한번 1차 기도 만들까 동작만 보면 우리 이거 했던거 정말 옛날에 네 네 침대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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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놈에서 2앗도 나왔어 그대로 1 만들었다가 돌려주기만 하면 돼 오케이 어 참 쉽죠?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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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렸다 그 상태로 3대 붕 돌려서 원이라는 가사에 원 만들거야 그렇지 원 만들거야 다시 여기 펴지 8 1 가보시자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버려줄거야 오른손으로 이용만 해준거야 오케이 다시 한 번 어깨 8 8 1 2 3 4 5 6 7 8 1 2 오케이 온 다음에 우리가 왔으면 레이스 레이스 들어오면서 손만 가볍게 그런 상태로 손만 가볍게 가는 상태로 이제 손에 어깨를 맞추고 업 할거야 그렇지 그냥 되게 빨라 픽틱 그렇지 손의 기준으로 어깨가 앞으로 위로 뺄거야 그렇지 왼발 뒤로 빠지면서 웨이브 할거야 편하게 해주면 돼요 왔다 그 상태로 3 4 5 6 그렇지 여기 까지 그냥 풀어주면 돼요 우리가 계속 계속 끌고 있고 끊었고 여기서 한번 더 풀어질거야 오케이 한 번만 더 8 & 1 가봅시다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맞다 오케이 5 5 6 5 8 & 1 2 3 4 5 6 7 8 & 1 5 5 5 4 5 5 5 5 5 5 6 6 6 6 7 8 & 1 5 6 7 8 & 1 2 3 4 & 5 6 5 5 5 7 7 & 8 8 & 1 7 & 8 & 1 7 & 8 & 1 왔으면 다리 앞다리 차면서 티빈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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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하게 최대한 딱딱하게 해주는게 중요해요 왔으면 손은 외고 왔다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그렇지 티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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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버거상량 X자 1도 되니까 티디딕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여기까지 외고 왔다 그 상태로 티디딕 그 상태로 어 우리가 티디딕 하면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슬라이버로 가서 오른쪽 어 돌거야 아하 티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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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까지 어 외고 왔다 5 6 7 8 엔 그렇지 다시 5 6 7 엔 그렇지 1 2 3 4 엔 5 6 7 엔 로치 없었나요? 원장님 옆에 계신데? ㅋㅋㅋㅋㅋ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천천히 말이죠 천천히 말이죠 천천히 말이죠 4 5 6 7 8 1 2 3 4 5 6 7 4 8 그렇지 천천히 한 번 더 5, 6, 7, 8, 4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4 8, 8 한 번 더 8, 8, 1, 3 5, 6, 7, 8 8,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8, 8, 8 그렇지, 오케이? 네 오케이, 세 번만 하는 거 들어 볼게요 8, 8, 8 천천히 8, 8, 8 1,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8, 8, 9, 10 한 번 더 중간 속도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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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천재다 왔으면 오른손 있죠? 오른손이 오른손 뒤로 돌릴 거야 그렇지 공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공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공을 벌려서 공으로 맞을 거야 오케이? 여기가 왔으면 하나 어깨 어깨 웨이브 마저주고 티비 붕붕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빠른 한 번 해보고 음악 들어볼게요 8, 8, 8 1, 5, 6, 7 8, 8 1, 2, 3, 4 5, 6, 7, 8 1, 2, 3, 4 4, 5, 6, 7, 8 5, 6, 7, 8, 8, 8, 9 잠시만요 후 볼게요 천천히 같이 천천히 같이 천천히 같이 천천히 같이 천천히 같이 천천히 같이 character bird 천천히 같이 시간 현재 마 베비는 토! 라고 나오는데 씻어주면 돼요 오케이 발동 한 번만 해서 질문 받을게요 한 번만 해서 한 번만 해주세요 compra 유빈 언 유빈 유 소 액 문 우리 질문이 있었다 이 동전 다음에 사실 킥앤아 를 원박자에 할 수가 없어요 못만지 알겠어요? 뭐 아무리 저랑 지분한거 아니죠? 오케이! 여러분들 손 들었나? 손 들고 사실 킥앤아 를 원박자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같이 야매를 해야해요 오케이? 그냥 킥앤아 안해도 되고 짚고 앵으로 가도 동방에 를 봤으면 왔다 동작은 그냥 원만 그렇지! 그냥 들어 티립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때 몸이 오른쪽을 보고 있겠죠 왔으면은 정면을 봤다가 티비카소 순간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붕붕 할 때 왼쪽 그렇지! 틱! 어깨 어깨 웨이브 티비빅 쿵쿵 어깨 자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올려주세요 어 천천히 네 에잇앤 5, 6, 7 에잇앤 1, 2, 3, 4, 5, 6, 7, 8 여기 화만 볼게요 음악 체킹 음악 체킹 tene 최장 몇번 허 cách 서는 두게 кус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드디어 3, 6, 8 시끈버 16, 18 본 physician 아이비 오케이 하하하 여러분, 고맙습니다. 뱉어. 뱉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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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로 있어요? 오케이. 없으면 조금만 진동해서 날아가고 쉴 시간 들게요. 네. 와, 왔다. 우리가 잘 알아. 부. 부. 왔다. 그 상태로 왼다리가 왔어! 왔으면은 하나 둘 업! 찍을거야! 보면은 처음에 왼손이 다운 가슴앞에 손이 있다가 가슴앞 손이랑 같이 움직일거야 자세히 보면은 왼손이 가슴앞가 더 밑에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눌러주면서 마치 심장을 꺼낸다는 아 미안 그 상태로 꽂을거야 다시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등등 그 상태로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눌러서 업! 백! 그렇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여기가 좀 곡선이야 머리가 터진단 말이야 어깨부터 누르고 눌러서 붐이야 누르고 누르고 반동 붐 오케이 여기서부터 티리넥 틱 틱 누르고 눌러서 베이스 다시 한번 티리넥 틱틱 왔다 5 6 7 티리넥 틱틱 누르고 눌러서 붐 좀 빨래요 앤 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티리넥 틱틱 오케이 5 6 7 티리넥 틱틱 에이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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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까지 티리넥 붐 틱 틱 왔다 그 상태로 누르고 눌러서 베이스 오케이 왔으면 우리가 손을 눌렀어 눌렀어 그 상태로 멀리 손을 틱 업 다운 그렇지 자세히 보면 다리를 그냥 넘겼다가 다운 그렇지 우리가 가슴을 눌렀어 업 틱 다운 오케이 왔다 두 상태로 던지고 업 다운 업 마주 다운 업 다운 업 업 오케이 틱 캔 이렇게 주면 돼요 오케이 기본기 우리 궁 짱 뒤로 뒤로 세이븐 오케이 기본기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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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운 업 눌렀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계속 기본기 들어갔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기본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연습 자리를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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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닉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걸어갔으면 틱 캔 틱 캔 틱 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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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시 아하하 왔다 다운 업 다운 업 킹 엔 킹 엔 킹 엔 어깨 어깨 아아 내봅시다 아하하하하하 들렀 군뿅 왔다 그상태로 두루룩 눌러서 군뿅 군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오취 오게 손은 뭐 여러분들이 자유로 하시네 기초력의 리듬을 지켜주세요 다운 리듬은 지켜줄 수 있게 내고 오쩌 여기가 왔다 티리링 붕붕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드디어 나왔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손이 업 다 있는 상태에다가 밑으로 던지면서 다운 업을 들어가죠 그렇지 어린 상태에서 가슴을 눌러주면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오케이 좋아요 끝 질문 스텝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질문은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저였으면 도중에 나왔습니다 장난이 있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한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다운 업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1 2 3 오케이 한번 더 계속 길게 해드릴게요 5 6 7 8 1 2 3 4 5 5 6 7 8 8 8 1 2 3 4 5 6 7 8 1 2 3 1 4 5 6 7 8 어휴 승용차 좋아 할게요 5 6 7 8 1 2 3 4 5 6 7 1 2 3 1 2 3 4 6 7 8 1 2 3 4 4 5 6 7 1 2 3 4 조금 더 빨리 볼까요? 조금 더 빨리 볼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오케이 두 번 용서하지 않는가 용서하지 않는가 오케이 두 번 해보고 두 번 들어볼게요 네 1 2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4 마지막 빠리 한 번 해보고 진짜 빠리 한 번 해보고 더 좋을게요 네 1 2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1 2 3 4 이 정도 아니에요?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가사에 완전 이게 때려받거든요 이게 때려받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1 3 1 2 4 1 2 4 다시 한번 해볼게요 . . . . . 너네네네네네 너네네네네네네네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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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만 살려갈게요 넌 다들 잘하고 known 이렇게 해서 촬영으로만 다시 간 다음에 음악으로 촬영으로 들어올게요 머리가 티리링 어깨, 가슴 눌러주고, 눌러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여기서 끌어볼게요 와,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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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갈게요 okay no, no, n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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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o, no okay 자, 그 떡쓰기 한번만 해보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okay on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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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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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최대한 가능한 날 질문하신 분들은 참 지문해주세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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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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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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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진도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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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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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DRACAN directly 저희한테는 도 Auntie counseling Competition. 5 명의 Show. 이쪽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스 회장님이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 이제 다운을 하나만에 고민을 드리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가도 무관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운을 못 써요 다운 하고 붐 붐 붐 붐 붐 붐 붐 이렇게 다섯 번 찍어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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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슴이 맨怎麼 넣고 안으로 때리고 앤 땡이면 끝나는 것 같이 앤 붐 붐 붐 붐 이렇게 youtubeで 3개요 네 바슴이 응 줄 too 다운 업 찌고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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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ltern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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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ab onc 네 나처럼 나름 남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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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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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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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세이구나 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집어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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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never questioned that she was the one, I already know Yes She was giving that real love All right I'm like this, you know, I'm just you Yeah, it's so much Every thought, now I've been racing them all With what you think about Just gotta move, bye, bye I'll bring you some 잘하네 그만해 오, 왜? 빛내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수이 아, 이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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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내고 세 번 틀린다, 여기? 네 오케이, 갈게요, 레츠고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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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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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잠깐만 네, 누르고, 네, 손하고 쓸게요 네 이번에는 매번 때부터 한 번 해볼께요 매번 때부터 한 번 다시 해볼께요 4번, 4번 4번 좋아 오케이 됐어요? 렛츠고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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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갈께요 3번째 아니 사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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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go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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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번 세요, let's g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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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let's go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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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자기야, 첫 번째. 아, 아쉽다. 네. 이제 떨어졌어.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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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